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국내 물가 연동 채권에 투자하는 첫 ETF가 나옵니다. 한국거래소는 한화 자산운용의 아리랑 미국 S&P500 및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코세프 물가체 키스 등 ETF 두 종목을 오는 31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중 아리랑 미국 S&P500은 주식가치 변화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과 손실도 함께 반영하는 환 노출형 구조입니다. 한화 자산운용 관계자는 해외 주식형 ETF의 환 전략에 대한 투자자 선호를 고려한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. 코세프 물가체 키스 ETF는 국내 물가 연동 채권에 투자하는 최초의 ETF로 가장 최근에 발행된 국내 물가 연동 채권 세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. 키움 투자 자산 운용 관계자는 채권에 직접 매매가 어려운 개인 투자자에게 효과적인 장기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 및 연금 투자 상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. 키움 투자 자산운용 관계자